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볼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 2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준비되어 있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의 P2E 투자 과연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위메이드가 자체의 게임용 암호화폐 위믹스를 대량 매도하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을 겪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위메이드가 다시 올라가고 위믹스가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 위믹스를 매도한 금액으로 P2E 관련 사이 투자를 하면서 P2E 게임 시장에 본격적으로 조금 더 투자하고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 자세하게 분석해보면서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위메이드였고 그런데 어제 또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위메이드도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또 코인과 연관되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위메이드가 사실 시총 6위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굉장히 기업을 토했던 그런 게임 종목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로 미래의 전설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위메이드에서 하는 게 이게 이제 온라인 게임 중에서 P2E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어한이라고 해서 쉽게 해서 게임에서 돈을 벌은 것을 이걸 가지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그런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P2E라는 개념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래서 현금화 시스템을 선보이고 나서 상당히 많은 유저들이라든 심지어는 게임 업체들도 이 쪽으로 많이 선회를 지금 해외 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열광했었는데 문제는 어제 정확하게 10일에 이제 디지털 게임용 암호화폐를 위믹스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이제 빗섬에도 이제 등장 상장을 시켜놨는데 얘를 갑자기 그 예고도 없이 대량으로 매도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주가는 장중히 한 15% 정도 급락을 했다가 8.84% 급락으로 일단 다시 반등해서 마감을 하고 그런데 또 이제 그만큼 해가지고 위믹스 이 화폐도 그만큼 19% 정도 확 떨어졌었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 다시 또 반등해서 39%가 또 급등하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서는 위믹스를 이제 빗섬에서 팔았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허탈해진 거죠. 그래서 거의 한 50% 정도를 완전히 손실을 본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상태가 된 거다 보니까 이 위메이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오케이 우리는 일단 이거 보유했던 화폐 이 위믹스를 매도한 거는 인정을 할게. 그런데 이거 뭐 우리가 굳이 공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이건 주가 조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게임 화폐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이쪽에서는 앞으로 P2E 게임 사업을 위해 가지고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지금 위메이드와 또 암호화폐 시장에 상장돼 있는 위믹스라는 코인과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P2E 게임 플레이트 원 돈을 벌 수 있는 게임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 있어서 물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위메이드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또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이 투자자들이 일단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 게임 유저들도 이제는 이걸 신뢰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매출에 대한 근반이 근간이 되는 기본이 좀 흔들렸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P2E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인데 이것들이 오히려 되지 오히려 통과를 못할 확률이 더 지금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위메이드가 여기서 썬데이 토즈라든가 아니면 비덴트 같은 데도 지금 투자를 해서 P2E 사업을 또 늘려가고 있고 해외에도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여기에는 시그넘이라는 스위스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도 지금 현재 시리즈 B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투자가 들어가가지고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P2E 관련된 기반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이쪽에 관련된 회사들을 계속 투자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분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가지고 현재 정작 자기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게임에서는 그렇게 좀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P2E와 관련된 투자, 과연 위메이드가 뭔가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주가에 좀 반등을 나타내줄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 법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런 P2E 게임을 지금 서비스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갑작스러운 게임 화폐의 대량 매도를 어떤 식으로 과연 예방을 하고 어떤 제도적인 규제를 만드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소비자들하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P2E 산업에 대한 투자는 자칫하면 독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